개그우먼 김현숙의 결혼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. 소속사에 따르면 김현숙은 동갑내기 개인사업가와 1년 부재 끝에 매달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.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현숙의 예비신랑은 준수한 외모와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김현숙은 KBS ETV 개그콘서트에서 출산드라로 출연해 많은 인기를 누렸으며 TV엔 막돼 먹은 영희씨 등 드라마를 통해 연기자로 도약했습니다.